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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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방만 하자구요? 무슨 합방? 방송을 같이 하자고? 아투명은 같이 잠을 자자고? 어떤 합방? 설마 같이 잠을 자자는건 아닌거 같고 beep motions emails 잠에 이른드 부었덕자 여러분 만나서 방구스입니다 오늘 원래 공정대로 하자면 포장하는 날인데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많이 온 것도 아니고 뭐 함께 좀 애매하게 오게 왔는데 일정에 차질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놀고 오후에 이렇게 출근해서 조경 바가지좀 쳐주시고 바가지좀 쳐주시고 바가지좀 쳐주세요 사장님 바가지좀 쳐주세요 바가지 이제 모더블럭 자리 석군을 부릴려고 합니다 상단에서 도전 아 꼬꾸로차 할거야 함께 도랄라나 꼬꾸로차 할거야 어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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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침에 굴라잡이 선생님의 영상을 라이브를 봤는데 아휴 아휴 은근히 재밌구만 보는게 시청.. 시청자 입장에서 보는게 이렇게 재밌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라이브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휴 내가 오늘 기부 2천원 해줬는데 리액션 해달라니까 리액션도 안해주고 뭐 장비가 궁금하면은 장비를 태워드릴 것이고 아.. 지금 뭐야 아 그래도 밟고 난 자리는 자꾸 면을 대충 잡아주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나와있는데 밟 것도 없네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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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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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해봐야겠네 여기가 전체적으로 해봐야겠네 약간의 바퀸에 있어야겠네 밀리 되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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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밖에 없는데 30분 안에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비가 올라오면 확실히 와갖고 일을 시기게 해주던가 찔끈찔끈 내려갖고 산을 외박해 우리 소장님 이거 지금 이렇게 밟고 다닌거 보면 죽여보려 할건데 누가 이렇게 했냐 물어봐 이제 조경이 했다고 무조건 떨밀해 모르세 작전을 써야겠습니다 오늘 작업하시고 예 5시쯤 되면 나갈건데 아 빼야될거에요? 예 차 뭐 거기다 두시게요 차를 그냥 앞에다 대두셔도 돼요 거기는 끝났어요 영상이 나올줄 모르지만 저번 처음에 머리가 하얗길래 작업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줄 알았습니다 며칠전이었는데 아침에 너 머리가 저게 그대로 보여 그래서 흰머리구나 와 저사람 진짜 열심히 하구나 머리 좀 펄고 다니지 뭘 저렇게 많이 미쳤고 다니나 했더니 그게 흰머리였다니 단전이었습니다 조만한 아이 아니 이거 와이프가 왜 여기는 안 닦이는 거예요? 여기 시 스트라드로 사야 되나? 아 딱 하나도 안보여 굴라잡이 선생님께서 아까 아니 뭐 인사 유튜브 인사법을 연습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모험굴삭기님이죠 작년에 우리 구기사회가 나를 보고 모험님처럼 목소리를 그렇게 해라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이거 왜 그래가지고 야 이 새끼야 내가 왜 그렇게 하냐 각자 나름 개성 있는거지 우리 구기사회 얘기는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그런다고 날고 그렇게 하라는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서 연습해봤어 막 연습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지금 뭐하는거냐고 지금 뭐하는거냐고 아 아 아 봤어야 했는데 아 그게 혼났습니다 아 아 몰라 알아서 하라고 아 이게 인사법이 왜 어떻게 된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어느 순간부터 그냥 쓰게 된거 같은데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이거 주면서 허리를 촥 이렇게 허리를 촥 하면서 촥 이렇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